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지 마라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들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고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개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열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외베소 사람 트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의 숨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라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이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넣없이 하자고 외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마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의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여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여러 곳을 지난 후에 수로와 지역에 도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붙잡히고 또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잡혀있어 고난당하고 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장면들이 4등전 마지막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첫 번째 듣는 생각이 참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역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참 여러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혼란하고 어지럽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참 여러가지로 빼앗고 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또 이끌려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당하고 있는 혼란한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자체가 참 혼란스럽고 또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가지만 바울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여러가지 혼란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동일한 문제에서 이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그 길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겪었던 혼란함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그의 제자들과 일행이 만류하고 반대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두 번 겪게 되는데 먼저 두로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바울의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이사라의 빌리베시에 갔을 때 그가 또 한가지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우리 아가보라는 또 예언자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그의 손을 묶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결박당할 것이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은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제자들과 아가보에게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건에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이 말씀하시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선지자도 그렇고 예언자도 그렇고 아가보도 그렇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가 이야기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신 분은 성령님 그분이 맞으셨지만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려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제자들과 또 그 이랭들 결국 사람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난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와 그의 일행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곳 사람들은 빌립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서 바울을 만류하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에 끌려서 바울이 고난당하고 또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인간적인 당연한 마음이 때로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힘든 길도 보내지 않고 또 어려운 길 보내지 않을 거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평탄하고 안전한 길 또 위험한 길이 주님이 복주시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고난의 길, 좁은 길, 험난한 길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혼란함을 겪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보내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하면 이런 분별할 때 혼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아설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길 싫어하고 좁은 길 가기 싫어하는 것 당연한 마음입니다. 힘든 건 마다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일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 인생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짜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결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 내 삶 가운데 적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이해와 같음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 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 이것이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인 것이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길 가운데서 그 갈린 길 가운데 분명히 주의 일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우고 계신가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세워진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학교이죠. 우리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교에는 특별한 하나의 십계명이 있는데 직업 선택의 십계명이 그 학교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여섯 번째, 장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 십계명은 거창고등학교에서 행했던 설교의 제목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목들 하나하나를 보면 잘 닦여진 길, 편안한 길, 넓은 길 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고생을 사서 하라라고 자갈밭 가라라고 아이들을 내모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한 번은 학생들이 강단으로 찾아와서 이 십계명을 떼어달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키지도 못한 십계명인데 이것을 걸어놓고서 괜히 우리에게 부담만 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이 세 명의 선생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결코 뗄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분들의 이름은 이 십계명은 실제로 실천한 주인공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 아이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이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그리스윈이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평탄한 길, 넓은 길 아니라 광야와 같은 길, 사막 같은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분명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불러도 어떤 환경으로 불러도, 어떤 모습으로 불러도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르심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직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길이구나 라는 그 기준점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또 한 가지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마귀는 그 혼란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많습니다. 그 혼란함을 이용해서 마귀는 거짓을 서슴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야고부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노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큰 걱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걱정이 뭐냐 하면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 성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또 그들에게 한례를 행하지 말게 하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유대인들에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악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그것을 부풀리고 또 절묘하게 왜곡시키고 또 거짓말로 하여져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궁지로 모이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뒤에 또 한 번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서 군중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잡아놓고 소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죄를 씌운 것이 뭐냐면 유대인 율법을 거슬러서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의 그 안쪽은 이방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이방인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된다라는 로마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서 바울이 이방인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군중들을 충동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다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성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왜곡시키고 거짓말을 해서 바울이 궁지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길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가 은근히 거짓말하고 은근히 왜곡시키고 은근히 부풀리고 은근히 말을 덧붙이는 것을 서슴지 않게 하는 일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이 과거 학교 폭력 문제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거워졌던 일들이 다 사실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사실이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싫어하고 내가 마음에 두지 않고 했던 연예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여러 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지고 나서 그들이 하는 변명은 장난이었다. 이렇게 관심을 끌 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해명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틈타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말을 할 때 은근히 하나 덧붙이고 또 표현을 바꾸고 또 내가 들은 것을 부풀려 말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마귀의 놀이감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가정이 거짓댐으로 마이미야마 참 혼란함을 겪는 문제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행하려고 하는 일을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이 거짓을 통해서 하라는 일은 분명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나뉘게 하고 찢기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일곱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율법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는 상태라 이방 교회를 향한 시선이 아직도 곱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마귀는 이 율법의 문제를 또 들먹게 하려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였습니다. 거짓을 이용해서 이 율법이라는 거짓을 이용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분명히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반대정신으로 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결례, 즉 정결례를 행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시는 서약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오리를 깎고서 며칠 동안 성전을 지내면서 마치 율법이 종이 된 것 마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바울에게는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지고 찢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찢겨지게 할 때 우리의 기준점을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나뉘게 하고 찢겨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지고 찢겨지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 되는 일을 행해서 나아갈 때 마귀의 계락을 대적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은 갈라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을 분별하려면 끝까지 하나 됨을 지키는 모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략, 분열이 되고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의 영 교회 안에 침투해온 이 거짓의 영을 잘 분별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잃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좁은 길 가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기준점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그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분명한 기준점을 세우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되 하나님 성령의 마음을 아애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기준 부르심이 분명하여 하나님 편한 길 평탄한 길 넓은 길 가려 하지 않고 오직 좁은 길 십자가 되시는 길 나를 부인한 길 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 분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라도 하나님 그 길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의 길을 갈 때 멈추지 않고 고난의 길 흠명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이 데리고 있던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기간이 만기게 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은 어려운 길이었지만 선택하기 어려웠지만 그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귀가 거짓을 이용하여 교회를 갈라지고 찢겨지게 하려는 계략을 알고 마귀의 반대편에 서서 끝까지 교회가 하나되는 일을 선택하였던 것이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짓을 마귀의 거짓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끝까지 하나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그 길 가운데 혼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갈라지게 하고 찢겨있게 하는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마귀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마음을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형을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귀의 계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찢겨지게 하고 있는 그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우리가 대접하여 하나님 하나되면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힘써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품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마귀가 행하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길을 능히 대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재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거짓을 행하여서 우리를 갈라지게 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 되는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도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시는 힘과 재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그런 혼란함으로 어렴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귀가 대접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대접함으로 말며 끝까지 성령의 지혜로 말며 그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